달 모양 변화에 따른 달 종류 이름이 있겠죠. 그래서 달 종류와 달 이름도 함께 알아볼게요. 첫 번째로 달 모양 변화에서 달의 주기 알아볼게요. 달의 주기는 약 27.3일입니다. 한 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달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합니다. 지구의 자전 방향과 동일하죠. 달은 태양빛 지구에서 보는 각도 등에 따라 매일매일 다르게 보입니다. 달 모양 변화를 위상 변화로 보여드릴게요.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.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와서 보이지 않을 때 삭, 금음, 신월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달이 왔을 때 보름달, 만월 달이 상망으로 가는 중간 오른쪽 반달일 때 상연 달이 망삭으로 가는 중간 왼쪽 반달일 때 하연 이렇게 크게 4종류로 나눠진답니다. 달 종류와 달 이름 첫 번째는 초승달입니다. 초승달은 음력 3일에서 4일 사이에 볼 수 있어요. 관측 가능한 시간은 약 3시간 정도입니다. 일몰 후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. 다음 달 이름은 상연달입니다. 상연달은 음력 7에서 8일 정우자정 사이 볼 수 있어요. 일몰 후 남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. 총 관측 시간은 약 6시간 정도입니다. 다음 달 이름은 보름달이에요. 보름달은 음력 15일에 볼 수 있는 달이죠. 보름달은 일몰에 떠서 일출해 진답니다. 우리는 일몰 후에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어요. 총 관측 시간은 약 12시간입니다. 다음은 하연달이에요. 상연달과 하연달은 반달이라고도 불리죠. 태양이 빛을 비추면 지구에서는 달의 반만 보여요. 이때 왼쪽이 보이면 하연달입니다. 하연달은 음력 22에서 23일에 볼 수 있어요. 자정부터 정우 무렵까지 관측 가능해요. 관측 가능한 시간은 약 6시간 정도랍니다. 마지막 달 종류와 달 이름은 금음달이에요. 금음달은 음력 27에서 28일 볼 수 있어요. 새벽 3시에 떠서 오후 3시에 집니다. 동쪽 하늘에서 관측 가능하고요. 총 관측 시간은 약 3시간입니다. 다양한 달의 종류와 이름을 살펴봤는데요. 여러분이 원하는 달을 관측하실 수 있겠죠?